사이즈가 크고 좋은 완도 존복입니다. 굉장히 싱싱하고 좋은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보성 뻘락지도 20마리 75,000원씩 판매합니다. 그 다음에 완도 돌문어고요. 2kg 55,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연산 해삼도 1kg에 3만원 진짜 인기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산입니다. 싱싱한 안강망 바라조기 12월 29일 완도산에서 유판을 받았습니다. 한 상자에 300에서 350만원에 대해 올라가고요. 오늘 한 상자에 15만원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완도산으로 문의주시면 얼음 채워서 싱싱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산입니다. 12월 29일 안강망 배에서 저희가 오늘 중대목갈치를 유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중대목갈치 오늘 사이즈가 너무너무 좋아서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인기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갈치가 많이 살이 올랐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완도산입니다. 12월 29일 저희가 오미특대 먹갈치를 유판을 받았습니다. 안강망 배에서 유판 받았고요. 2마리부터 3마리 이렇게 한 상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천도 좋은 먹갈치로 유판 받아서 사이즈가 좋고 싱싱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문의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도산입니다. 12월 29일 저희가 오늘 한 상자에 4마리가 들어가 있는 4미특대 먹갈치를 유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연말이라고 선물하시거나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신경에 드신다고 많은 분들이 주문을 주고 계십니다. 인기 많고 통통한 갈치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4미특대 안강망 갈치 데려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산입니다. 12월 29일 저희가 안강망 백미 참조기를 유판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선도가 좋고 굉장히 선도가 좋고 싱싱합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제수용이나 선물하실 분들 백미 참조기 보내드릴 거고요. 유자망처럼 조울제서 작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도산입니다. 12월 29일 안강망 배에서 오늘 싱싱한 자레이병어를 유판을 받았습니다. 장위로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핵당 가능한 싱싱한 병어로 유판을 받았고 이거 손질했고 살짝 말려서 조림해 드셔도 정말 맛 밥반찬으로 최고입니다. 인기 많은 저희 자레이병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산입니다. 12월 29일 한 상자에 20마리가 들어가 있는 20미 가보징어 유판 받았습니다. 오늘 20미 가보징어 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지금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살 통통하고 쫄깃한 식감의 가보징어 필요하신 분들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산입니다. 12월 29일 저희가 오늘도 30미 참돔을 유판을 받았습니다. 한 상자에 30마리가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가 제법 커서 제수형으로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칼칼하게 매운탕 끓여두셔도 좋고요. 인기 많은 참돔 원하시는 분들 문의주세요. 아세요. 안녕하십니까